아하 뉴질랜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게이트볼 이런거 하시나봐요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막 배 엄청 나오고 그랬네요 여기 남자분들 보니까 어 굉장히 몸이 커가지고 손도 크고 팔도 크고 막 아주 그냥 큽니다 뉴질랜드 북섬 북쪽으로 와 가지고 거의 뭐 끄트머리 쪽인데 거기에 작은 마을이 있어 가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와